사실 이번 사안이 명백한 어떤 정경유착의 하나의 전형적 모습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어떤 파문 사안이 어떤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산업계의 어떤 재편 과정 등을 통해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공급 이미 진출해 있는 면세점 업체의 전반적인 숫자 자체가 사실 전성기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인바운드 규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과잉 투자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사드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도 이슈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대중국 관계의 개선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거에 좀 더 덧붙여 보자면 방안이 이제 5월 방안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 변화가 어떻게 됐었느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기준으로 그냥 확인을 해보게 되면 2월 달에 1조 한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좀 나왔는데 이게 4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조 천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여파가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르게 좀 넘어가 봐야지만 그 다음에 부족한지 혹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다시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계륵 상태로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결론이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주가 판단이 먼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호텔실라 우선주나 호텔실라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하나 갤러리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 또 SK라든지 다른 기업들 몇몇 기업 역시 조금 휩쓸려가면서 조금 부진한 양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르고 있는 호텔실라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가장 궁금한데 이렇게 이런 면세점 이슈와 맞물려서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멀티플이 좀 높다는 의견이 많죠 그래서 경쟁상 신세계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신세계의 멀티플이 낮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업종의 어떤 전반적인 그러니까 메인 업종을 놓고 보자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호텔하고 면세점 이쪽은 유통하고 면세점 이런 식이 되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호텔실라가 오랜 기간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특히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대한 과잉 투자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게 먼저 급선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차츰 해결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뭐 모멘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재 40배다라는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정당화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회사 측에서 좀 더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급등이 좀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저는 맥락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경쟁사가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법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한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신청했던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청한 업체 로비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게 취소가 되는 거지만 그게 취소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너무 앞선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어제 이제 감사원의 어떤 발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제 근거 자료가 지금 거진 다 사라졌다라고 그래요 어떤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자료 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불법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데 법적 판단을 하는데도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이번에 다수 좀 부정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 허가 면세점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다수 좀 제한되지 않은가라는 판단들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면허 취소에 대한 해소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입찰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부지리로 얻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악재는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관세청장의 고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1, 2차 입찰 관련제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좀 요구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무로 결론은 나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3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뭐 증거 자료도 없고 결론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더 시기상조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 사안이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재판 과정에도 자꾸 지금 이제 연결되는 어떤 사안들까지 나오지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 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면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과 이런 부분 역시 어떤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지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은 정부가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근데 그거 이제 좀 더 윤곽이 나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작년에 5월달까지의 데이터 그 이후에 이제 좀 데이터가 되게 안 좋아졌지만 올해네요 5월달까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일단 인바운드 감소에 의한 매출액 감소나 이런 건 확실히 확인한 거고요 다만 이 매출 인당 매출 금액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오히려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은 줄었지만 그것을 좀 더 이제 뭐 동남아시아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일본 관광객들이 좀 상세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에 앞서서 이제 대만도 대만도 한번 중국에서 그런 비슷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관광수입이 되게 악화됐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많이 상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오래되면 오래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오히려 줄어들 것이고 더 이상 면세점 업계에 추가적인 진출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 진출한 면세점 내에서의 어떤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생존 가능성은 높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 사업자 진출에서도 오히려 제동이 걸리는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 대표에게는 좀 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두 개 정도가 향후에 좀 더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갤러리아가 이제 반납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8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서 하고 있는 코엑스가 올해 12월달에 지금 종료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경 육착에 대한 악순환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좀 한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SK가 원래는 워커힐에서 이제 면세점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지금 면세점 하는 자리를 좀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장에 어떤 시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좀 더 적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건 좀 더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그 면세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하지만 돈이 돼야지 결국은 개장을 하고 오픈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존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장 연기를 하겠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입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산업자를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티켓까지 받으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업체별로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을 좀 언제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초에 노무라 증권이 사드 문제로서만 얘기하는 게 면세점 쪽으로만 14%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CLSA 증권에서도 역시 한 8%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어깨마다 다른데 최대 어디까지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20%까지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략적으로 중국 관광객 감소 부분과 대략 비슷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인 매출 중에 면세점에서 원래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했기 때문에 중국인이 빠져나간 만큼 일단은 면세점이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재밌는 사항을 보면 해외 쪽에서 그럼 국내 쪽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어떻게 되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은가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의외로 베트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베트남인들이 중국인만큼 돈을 쓸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인들 줄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 시기를 조금 논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면세점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아직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제도 개선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사드 문제까지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야지 이제부터는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세계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는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호텔실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호텔실러와 하나투어의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10월 2일도 역시 휴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열흘간의 휴가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과연 이게 말출을 얼마나 붙여주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면세점 업계의 사항만을 놓고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하게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했었는데 별로 바뀐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이번 면세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비리 문제 등이 터지면서 투자 심리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계속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죠 뭐 당장 10월 달에 황금연휴도 있을 뿐더러 당장 내년 초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또 큰 국제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돌파가를 찾을 수 있고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투자에 최적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조금 드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면세점 관련 주 이제부터 조금 더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 전문가께서 선호하시는 종목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말과 말씀을 해드렸던 2분기 3분기에 실적 기대가 되면서 면세점에 대한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는 하나투어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고평가 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호텔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마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얘기하실 거예요 갑자기 이마트가 들어오느냐 그런데 이제 이마트에서 믿음이라는 편의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틈새 전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면세점 쪽으로 편의점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가득이나 이제 보게 되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서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포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면세점마다 지금 믿음이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마트의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마트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일단 면세점만 놓고 본다고 하면 신세계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면세점도 뭐 일단 소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면세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바잉 파워를 가져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바잉 파워나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물론 본업인 백화점 사업이나 이런 쪽은 성장성이 좀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이마트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또 신규 점포 진출이 좀 많이 더 이상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더 줄겠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벨레이션 측면도 그렇고 신세계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가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가볍게 볼 만한 이슈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시장 논리를 위배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정의가 먼저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가 좀 더 시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 가원밸리인베스트의 유호성 대표, 그리고 정윤서 앵커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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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